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동지 탄생 백돌기념 중앙미술전시회가 20일 조선미술박물관에서 개막됐습니다. 조선노동단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동지, 관계부문, 미술부문 일꾼들, 창작가들, 시안의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한 개막식에서는 개막사가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된 미술작품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전시회장에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동지의 고귀한 혁명 생애와 혁명업적을 감동 깊게 보여주는 30여 이상의 영상미술작품들을 종중히 모셨으며 절세위인들의 혁명한 용도 밑에 백두산 여장군의 숭고한 염원이 빛나는 현실로 꽃편하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조선화, 유화, 조각, 수예, 도자공예 등 여러 종류의 일반 미술작품 2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회는 29일까지 진행됩니다.